자, 갑입니다. 한국유거사상가죠. 이왕 이, 정약용 뭐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사단이 드러날 때는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말하는 곳에 있지 않다. 만일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 어렵죠. 이게 이제 이황과 이의를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얘를 만약에 이의라고 보고 얘를 만약에 이황이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로 놓고 풀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헷갈리는 제시문이 나왔는데 이건 누구고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설을 하면 누가 문제를 다 못 풀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능에서도 이제 이황과 이의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때는 이황과 이의를 바꿔 풀었을 때 정답이 나오도록 문제를 설계할 수도 있겠죠. 특히 기니디리로 이제 설계하면 충분히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요즘 나온 그 새로운 유형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학자 한 명만 주고 기역, 니은, 디귿 선지 주면 이황인지인지 헷갈리면 무조건 틀리게끔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갑이죠. 사단이 드러날 때 이게 약간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전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냐면 선생님, 사단이 아무리 드러난다. 순선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순선한 감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단이라는 게 현실에 드러나려면은 어쨌든 있으려면은 모든 현실 속 존재는 이와, 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근데 이만을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이게 어찌 맞는 말이겠습니까, 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누가, 이황이, 야, 아니야. 사단이 드러날 때 내가 기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수습을 하려는 그런 발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바라는 곳에 있지 않다. 만일 기를 겸하여 가르쳤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이다. 비판을 받은 이황이 이제 남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렵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의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기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발이라고 말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사단은 기를 따라 드러나는데 이 멍청한 애들, 아이고 멍청한 애들이라고는 안 했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이라고 하기에는 이이랑 이왕이 직접 논쟁을 안 하니까 기대승의 제시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의 우리가 제시문이다. 보셔도 되고 이 기대승일 거다라고 이제 저는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찾아보기 전에는 기대승의 제시문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기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이에 발이라고 한다. 이게 결국 비판인 거죠. 기를 따라서 사단이 드러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기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직접 나타난다 그래서 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라는 식의 논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은 이왕, 을은 이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과 이의 문제를 선지로 이제 어렵게 난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사상과 제시문을 가지고 완전 혼동하게 만들어서 난도를 높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랑 접목이 되면은 한 명의 학자를 가지고 기니딜을 하게끔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황이면 기역디귿이고 이이면 니은이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상과 제시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들면 완전 반대의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리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국리와 거경의 수양은 본연지성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죠. 본연지성을 왜 변화시킵니까? 2번이죠.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거의 기에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황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형체가 거의 없어서 기에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 당연히 여러분들 그럴 수는 없죠. 직접 이가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3번입니다.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죠. 다음 이기 불상 리를 강조하니까요. 다음이죠. 정의 언어는 같음으로 일반 감정은 도덕감정을 포함한다. 이게 칠정포 사단이니까 확실하게 이의의 주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5번입니다. 갑과 을 이는 이가 바란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기가 바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5번은 맞을 수가 없는 선지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이황이고 둘 중에 하나가 이의라는 전제 속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 이런 사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가 바란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가 될 거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바란 것이다는 누가 이황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황의 입장에서 또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둘 다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건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다. 이렇게 아마 풀어주셨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는 바꿔서 풀어도 어차피 정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풀면 정답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정리학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으니까 둘 다 성리학자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정답이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